네, 2025-21로 통합사회 커리큘럼,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첫 적용을 받는 우리 09년생 친구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25년도에 어떻게 선생님과 함께 통합사회 내신 대비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수능 기초를 선생님과 어떻게 쌓아갈지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온라인 통합사회 전문 강사이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러셀 현장 강의도 지금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 교육과를 졸업해서 사회교육 전공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일외국어고등학교라고 하는 특목고와, 그 다음에 이화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자사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런칭을 하면서 선생님의 교재 두 권을 집필을 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특목고, 자사고 교사로 근무했던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최신의 어떤 학교 트렌드, 문제 출제 경향을 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최신 트렌드 내신 대비를 이렇게 가능하게끔 여러분들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1년 동안 달린 수강평 중에 일부인데요. 선생님이 좀 마음에 드는 수강평이 있다면, 이 수강평이 뭔가 선생님이 좀 수업을 준비했던, 이제 1년 동안 강의와 교재를 준비했던 의도를 좀 제일 잘 알아준 수강평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통사 어렵게 나오는 학교 다니면 무조건 보세요. 진짜 도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윗학년, 그러니까 08년생 친구들까지는 사실 통사로 수능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학교들 어떨까? 대일외고나 이화여고나 기타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 그리고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를 떠나서 상위권, 일반고등학교까지도 이미 통합사회를 굉장히 어렵게 내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들은 지금까지는 내신이 9등급제였단 말이야. 여러분들부터 이제 5등급제로 내신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우리가 내신을 9등급제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눔에 있어서 1등급은 여러분 몇 퍼센트까지 1등급을 줄 것 같아요? 4%까지 줍니다. 4%까지 주고요. 2등급은 11%, 그 다음에 3등급은 23%.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점점점점하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에 있어서, 내신 과목에 있어서 1등급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학년이 100명이다 라고 했을 때 4등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저런 특목고나 자사고, 그리고 상위 일반고에서 내가 100명 중에 4등 안에 드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통사로 수능을 보기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기 전에도 아, 나는 통합사회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런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작년 교재, 우리가 24년도 교재도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좀 제작을 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중학교 사회부터 이제 좀 기초를 잃어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까지 선생님이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교재,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수강평을 받았을 때 아, 이 학생이 나의 의도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교재도 잘 공부를 해줬고 결국에는 이렇게 1등급, 안정적인 1등급을 잘 받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데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에서 내신 문제가 말 그대로 어렵게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로 수능을 어렵게 출제가 되는 그런 학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일반고에 다녀서 좀 내신이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수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전국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수능을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어렵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능은, 수능 통합사회는 내신 통합사회만큼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만 잘 따라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까지 중학사회 기초부터 어려운 난이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말씀드리면 통합사회 내신을 왜 잘 받아야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교육부 자료인데요.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단위수에서 필수 이수 학점으로 변경이 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볼게요. 국어 8학점, 수학 8학점, 영어 8학점 그 다음에 통합사회 1, 통합사회 2도 어때요? 여러분 8학점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학점 수만큼 그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 어때? 국수형과 똑같은 그런 중요도를 내신에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통합과학 그리고 한국사 이런 것들도 이거는 뭐 국수형도 아닌데 그냥 내신 잘 공부 안 하고 벼락치게 하면 되지. 이러면 여러분들 안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국수형, 사과 이 모든 과목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마음을 전달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윤리, 질의, 일반사회, 역사가 좀 섞인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일반사회, 일반사회가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중학교 때 사회 배웠죠. 그 사회에서 정치, 그 다음에 법, 경제, 사회문화 이런 내용들 다 배웠을 거야.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일반사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어떤 한국의 지도 그 다음에 세계 지도, 그 다음에 뭐 세계의 문화 이런 것들 공부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지리과목이고요. 지도와 관련된 과목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윤리는 여러분들 도덕과목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도덕 생각하시면 좀 너무 쉽고 말 그대로 좀 철학과 관련된 과목이 바로 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일반사회 45%, 지리 35%, 윤리 20%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합사회가 역사가 일부 있는 단원이 있지만 사실 그 비중이 굉장히 조금 적은 편이고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은 통합사회 수업 때 이미 기존의 역사적 배경 지식까지 좀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가지고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역사적 배경 지식까지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르쳤고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의 교육과정과 지금의 교육과정은 바뀐 게 없어 사실.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이 세부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한 단원이 이렇게 두 단원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내용 추가는 없고 그냥 한 단원이 두 단원으로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변화는 없고 제도 변화가 중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내신 9등급제 평가 그러니까 내신을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었고 근데 이제는 내신 5등급제 평가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내신 1등급 받으려면 4% 안에 들어야 했다면 이제는 10% 안에만 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싸 안심이다. 이제 10%만 들면 되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해야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9등급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선생님이 5등급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9등급제에서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각각 몇 퍼센트야? 선생님 3등급까지 쓸게요. 3등급까지 쓰면 이렇게 4% 그 다음에 2등급은 11% 그 다음에 3등급은 23%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어때? 1등급은 상위 10%까지인데 2등급은 이제 34%까지입니다. 34%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08년생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살 조금 일찍 태어나서 08년생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1%의 성적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등급이 되는 거예요? 어 내가 1등급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2등급 안엔 들었네? 이렇게 여러분들 2등급에 안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1% 받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똑같이 11%를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 1등급에서 약간 아깝게 2등급 된 거잖아요. 근데 누구랑 똑같은 평가받아? 이제 상위 34% 안에 든 애들이랑 상위 11% 안에 든 애들이랑 똑같은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둘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에서 이제 100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100명이 있어. 그러면 전교 11등이랑 전교 34등이랑 여러분 사실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 둘이 같은 2등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 얘가 2등급이야? 그러면 얘가 상위 10% 안에도 못 들었네 이 과목은? 어 그리고 얘가 그럼 상위 34%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등급을 받는 게 예전에는 2등급을 받아도 어 그래 뭐 1등급 이렇게 있고 2등급 있으면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상위 11%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10% 안에 못 들었을 때 그 위험함이 조금 더 커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의 비중이 늘어난 거는 분명히 부담이 덜어지는 일이긴 할 건데 근데 대신 1등급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2등급을 받으면 내신에 있어서 좀 위험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에서 한국사나 영어 같은 과목은 절대평가잖아요. 몇 점 맞으면 그냥 1등급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절대평가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진다면 수능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 9등급제가 유지가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국 애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싸웠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국에 100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4등 안에 드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험생이 대략 한 이제 4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40만 명 정도 안에서 이 4% 안에 드는 게 쉬울까? 이 수능은 잘 보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사회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좀 지우고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이 수능 통합사회를 예측하기로는 이제 선생님이랑 방금 봤잖아요. 지리, 일반사회, 그 다음에 윤리 과목 중에서 이제 세부 과목별로 변별력 있는 문항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 과목이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사회문화 정법, 경제, 생윤, 윤사라고 하는 그런 사회탐구 과목들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시험을 봤었어. 예를 들어서 무라생지, 우리가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무라생지 중에서 두 개 골라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사회탐구 과목들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시험을 봤었는데 여기도 여러분 전국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다 변별하는 것이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번에 특히 이제 2025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치러진 2025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국영수보다도 사회탐구를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런 이제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이 과목들 중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수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별력 있는 문항이 어느 세부 과목과 관련해서 출제될지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통합사회가 나왔어. 근데 그 통합사회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경제 문제일지 뭐 정치 문제일지 뭐 이제 한국 지리 문제일지 세계 지리 문제일지 아니면 뭐 철학 윤리와 관련된 문제일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영역의 과목들을 다 세부적으로 꼼꼼히 어렵게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한 문제 안에 두 단원의 개념을 묻는 융합문제도 이렇게 출제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이제 한 문제 안에서 우리가 지리, 윤리, 일반사회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들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 유형의 문제도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한 문제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에 그러한 융합문제들이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신 통합사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할지 이제는 대강 예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목이나 자사 지원하는 친구들도 내가 여기 떨어지면 이 일반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이제 다 있을 시기거든요. 지금 12월쯤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될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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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겠다. 예측이 될 텐데 그 학교에서 기존에 통합사회에 출제하던 그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유지가 되면서도 더 쉬워질 가능성보다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왜? 이제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대비를 하겠죠. 특히 상위권 고교, 특목자사 포함해서 우리가 뭐 8학군 일반고라던가 이런 곳들은 이미 통합사회 내신을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수능에 안 나온다고 해도 애들을 변별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경향이 세부 과목별로 변별력 있는 문항을 출제하던 그런 경향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능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특목고, 자사고에서 시험 내던 방식대로 약간 수능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통합사회를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이 좀 예시문항 보여드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 지리 문제인가? 라고 싶지만 이제 이제 기역부터 리을까지 봤을 때 이 기역과 리은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지식이 필요해. 하지만 여기는 윤리 지식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일반 사회 지식이 필요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는 지리, 여기는 윤리, 여기는 일반 사회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단원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수능이 출제가 되거든요. 선생님이 올해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도 이제 올해는 선생님이 이제 좀 많이 시험적인 어떤 시도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애들을 데리고 통합사회를 예습하는 수업을 열어봤었는데 그 날에서 이게 나온 날 선생님이 이 예시문항을 풀려봤어요. 애들한테.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이거 중학교 사회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애들이라 그런지 우리 지방 친구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이 서울 친구들이, 선생님이 가르친 친구들이 전라도랑 경상도 위치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대전에 살아서 대전은 어딘지 안 돼. 근데 이제 전라도랑 경상도는 구별을 못하고 심각한 경우는 선생님 여기가 강원도예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뵐 때마다 통합사회에 물어보시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분이 혹시 집에 가서 가시면 이제 경상도랑 전라도 위치를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라고 이제 하시면 이제 어머님도 같이 킥킥 웃고는 하세요. 이제 아이들이 뉴스도 많이 안 보고 이제 날씨 그런 것도 기상캐스터의 어떤 안내 이런 것도 안 봐서 그런가? 라고 선생님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중학교 사회를 잘 안 다지고 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고1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아버지 고향이 전라도 어디세요?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남, 호남 이런 거 잘 구분 못하고 선생님이 그런 지식들이 이제 수능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수능 예시문항인데 충청권에 위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이런 어떤 지리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통합사회의 한국 지도가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지리 지식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풀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GDP 나와 있죠?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여기 제조업 총 부가가치액 이렇게 나와 있어. 물론 이 문제 선생님 풀지는 않아.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지리에 가까운 문제기는 해요. 근데 지금 경제 지식도 이렇게 있죠? 선생님이 좀 예상을 하건데 우리가 예시문항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예시문항 안에서 이렇게 GDP, 총 부가가치액, 지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경제까지 엮어서 냈다는 것은 나중에 통합사회 수능이 첫 해 출제되고 점차 이렇게 출제가 계속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개념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학생이잖아. GDP, 총 부가가치액 이런 개념 아는 친구들 많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회과 과목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고 아직은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어떤 법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정법, 고3 정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통합사회에 이런 방구 말도 없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예시문항에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경제 문제인데 또 이렇게 법의 내용을 담아놔서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통합사회 수능 때가 돼서는 뭐 이런 개념 혹은 다른 사회 개념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합사회 수능은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또 첫해 치르시게 되는데 뭐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더 폭넓게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사회과 과목이 이렇게 융합된 문제 아까 봤잖아 지리, 지리,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일반사회 이런 거 다 섞인 문제도 나오고 수능 난이도의 어려운 문제들, 앞선 문제들 좀 다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지도 문제는 좀 쉬운데 뒤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야. 그런 수능 난이도의 문제가 나온다고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각 단원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겠죠. 결국에 섞인 문제도 내가 지리 잘 알아, 윤리 잘 알아, 그 다음에 나 일반사회 잘 알아 그러면 잘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합사회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이 이렇게 지리, 윤리, 일반사회 세부 과목별로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중학교 사회를 좀 복습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지금 중학교 사회 복습하기엔 좀 번거롭다 싶으면 바로 통합사회를 미리 좀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년도 이제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에 한 번 미리 고1 통합사회를 공부하는 것도 선생님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통합사회 1, 2 이렇게 1학기, 2학기처럼 나뉜 것 같지만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던 학교들도 지리 선생님 한 분, 윤리 선생님 한 분, 일반사회 선생님 한 분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번 시험 범위는 뭐 이제 2, 5, 6단원이야 혹은 1, 4, 7단원이야 이런 식으로 섞어서 시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왕이면 1년 정도 이제 그 통합사회 전문 범위를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통합사회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확고하게 다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년도 변경될 문제 유형에 대비해서 이제 이때는 수능을 대비해야 되는 때죠. 고2 때가 참 애매해. 내신으로 통합사회를 하지도 않는데 이제 통합사회를 공부를 놔서는 안 되고 선생님이 그래서 고2, 고3 때 다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수능의 실전 감각을 익히는 시기인데 우선은 우리가 25년도를 좀 신경을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게 선생님이 특목고에서 실제로 출제했던 통합사회의 문제들인데요. 이제 경제 파트인데 이 경제 파트 문제 만들 때 선생님이 참고해서 이제 제작을 했던 게 수능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제작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목고 애들은 1등급, 2등급, 3등급, 9등급까지 변별이 잘 안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등급을 내려고 이렇게 냈었고 근데 앞으로는 수능 통합사회가 이렇게 했죠. 이거는 뭐 경제뿐이지만 이제 그 통합사회 내신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특목고 일할 때 내신 시험에서도 지리도 수능 수준으로 그 다음에 물론 모든 게 다 수능 수준은 아니야. 쉬운 문제와 수능 문제 난이도 섞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일반 사회 문제도 이렇게 수능 문제와 쉬운 문제 난이도 섞어서 그 다음에 이제 윤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고1 난이도와 수능 난이도 문제를 섞어서 이렇게 출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되겠죠. 지리랑 윤리랑 일반 사회 개념들 중 그 다음에 기존에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들이 통합사회에서 좀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선생님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 이렇게 문제풀이 선생님의 커리큘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들어갈 건데 선생님이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게끔 선생님의 이렇게 기본 개념 강좌 문제풀이 강좌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선생님의 가장 메인 커리큘럼이라서 이거 두 개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는 고1 통합사회 내신 1등급을 확보하고 2028 수능 통합사회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렇게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교재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통합사회 내용이 담겨 있고요. 선생님이 그래도 최근까지 통합사회를 직접 특목고 자사고에서 가르쳤던 그리고 어려운 시험 문제들 출제했던 그런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교 경향성과 가장 가까운 통합사회 수업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심화 내용을 포함해서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 이 한 권만으로 심화 개념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고도 통합사회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학교 프린트로 추가로 주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사회 교과서에 없는 수능 개념들이 나오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친구들도 이 한 권으로 통합사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하나로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지금 어려운 학교에서 가르쳤고 수능 난이도의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지리, 윤리, 일반사회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거 출제됐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문제풀이 강조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의 내신 경향을 이렇게 가장 가깝게 반영해서 선생님이 통합사회 문제풀이 강좌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봤던 것은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전국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 그리고 수능 수준 심화 문제 경향까지 반영을 해서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고1 개념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난이도로 어렵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푸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이 한 권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한 그런 교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선생님이 수능 난이도 문제까지 풀 수 있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총 문제가 합치면 5,600 문제 정도 됩니다. 10단원 합쳐서. 그래서 다양한 문제의 유형, OX, 객관식, 서답형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 복습하고 문제풀이 방법도 익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대비를 위해서 융합형 문제도 몇 문제씩 이렇게 단원마다 수록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설지와 자세한 해설 강의가 제공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게 이렇게 두 가지 메인 강좌입니다. 기본 개념 완성 강좌, 기본 문제풀이 강좌. 그래서 교과서 내용부터 심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 권만으로 통합사회 심화 개념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모의고사, 전국 상위고교 내신 기출들, 수능 경향까지 반영해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방법 학습하는 그런 강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커리를 따라올 거라면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는 그런 강좌이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요. 좀 보조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압축하기 핑크는 여러분들 가끔 복습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 공부했는데 여러분의 통합사회가 지금 딱 들어보니까 양이 되게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양이 되게 방대한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는데 다른 개념이랑 좀 뒤죽박죽 이렇게 섞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전 단원에 복습하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은 이 개념 다음이고 이렇게 딱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이 복습 노트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지 인출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백지 인출은 너무 힘들잖아. 선생님이 적당한 단위도로 이렇게 좀 빈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서수령을 대비해서 이런 것의 해결 방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백지 인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복습 노트를 제공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로 직전 대비 그리는 직전 대비는 약간 얘들아 이리 와봐. 이제 선생님이 직전 대비 해줄게. 개념 수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의 직전 대비는 이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찐 직전 대비를 원한다면 약간 벼락치기 강의를 들으셔야 돼.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벼락치기 강의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나 진짜 이거 싹 패스했어. 하나도 못했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놀고 싶을 때가 있고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돌아보면 그런 시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안 했어. 근데 시험 전날이야. 그때 단원 하나당 이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총정리해주는 강좌가 바로 벼락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강평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승률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어디 파트는 다 맞았고 어디 파트에서 한두 개 틀렸어요. 이런 간증글이 막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거 봤는데 정말 여기서 찝어주신 거 많이 나왔어요. 이런 이제 간증글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거 싹 다 못 풀었을 때 이제 다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찐 벼락치기로 들으시던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뭐 나올까 복습하는 용도 개념 복습 용도로 쓰시고 직전 대비는 약간 모의고사 풀듯이 아 시험 이런 문제 나올 거야. 고난도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유형 문항이 이렇게 같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특강인데요. 이 하나로 경제특강 골드가 있고 선생님이 올해 추가한 커리가 이 하나로 심화특강 블랙입니다. 이 하나로 심화특강 블랙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경제특강 말씀드리면 이제 통합사회 8단원에 경제단원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경제단원이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이제 기존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선생님이 특목고랑 자사고에서 일할 때 이 경제단원만 시험 범위가 되면 선생님한테 애들이 학생 한 명씩 선생님한테 경제 질문을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질문을 몇백 번 받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한 번만 하지 않잖아. 두세 번 하겠죠. 그럼 선생님은 뭐 이제 몇백 번, 800번, 1000번 이렇게 질문을 받았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이 경제단원 주제별로 개념학습 문제풀이하는 그런 이제 자료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만들어서 애들한테 뿌려줬었어요. 너네 질문하는 거 좋아. 하지만 질문하기 전에는 너네가 이 강의를 듣고 오지 않으면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줄 거야. 이 강의. 이거 안 듣고 질문하면 선생님 대답 안 해줄 거야. 선생님 도망갈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경제특강은 이제 애들이 경제를 어려워해서 그리고 인강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서 개념학습 2강, 고난도, 문제풀이 1강 이렇게 총 3강으로 구성된 경제특화 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시면 나 경제 진짜 1도 몰라. 이랬던 친구들도 기초 개념부터 시작해서 수능 난이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선생님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경제특강. 내가 경제 좀 자신 없다 하는 친구들은 잘 기억해뒀다가 이거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심화특강은 선생님이 좀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완성 문제풀이와 이제 투트랙으로 갈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설명드리면 수능 통합사회. 여러분들이 수능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도 유달리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목, 자사, 그 다음에 상위, 일반, 고교를 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수능 사회탐구 영역 그 9개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에서 진짜 통합사회랑 관련 없는 것들도 그냥 끌어와서 통합사회 문제에 내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1 때부터. 그런 친구들도 대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사회탐구 중에 통합사회 관련된 빈출 주제를 엮어서 개념과 문제풀이를 같이 개념학습과 문제풀이를 같이 해주는 강좌고 이거는 볼륨이 좀 꽤 있는 강좌입니다. 10단원 다 다룰 거고 20강 정도 돼요. 이거는 한 30강 이거는 이제 단원별로 10강씩 해서 이거 합쳐서 40강인데 이거 한 20강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 자사, 상위, 일반, 고교여서 내가 여기서는 좀 확실하게 이제 1등급을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들으셔도 좋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내가 이거 다 공부했는데 그러면 고3 때 어차피 수능 공부하니까 수능 대비, 좀 수능 기초 미리 쌓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고1 내신 대비 그 다음에 이 하나로 심화 특강부터는 이제 고3 수능 기초를 쌓는 강좌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자 강좌도 있어요. 완자 강좌는 온리원 하나뿐인 완자통합사회 개념 완성 여러분들이 아시는 완자통합사회 교재로 개념 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페셜 원 하나뿐인 완자통합사회 문제풀이 여러분들 우리가 완자 교재랑 세트 교재가 있어. 이제 보통 완자만 알거든요. 중학교 때 완자 교재처럼. 근데 고등학교는 완자 기출 픽 천재라고 하는 문제집이 이제 세트로 같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천 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선생님도 교사 시절에 많이 참고했을 정도로 문제 질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이거 두 가지야. 가장 기본은 이거 두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아 나 복습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압축하기 그 다음에 나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처럼 진짜 들어가기 전에 문제 풀어봐야지 라고 하면 직전 대비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 안 했다라고 하면 큰일 났다. 이제 삐뽀삐뽀다. 이제 그러면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로 심화 특강 블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했죠. 이거는 좀 내신 대비의 경향이라면 여기는 수능 기초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도 어느 정도 수능 기초예요. 다른 통합사회 교재에 비해서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고1이라고 해서 손 넣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 주변에 보면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금 08년생 친구들 상황에서 봤을 때 무라생지 다 이미 중학생 때 끝내놓고 이제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뭐 안 해도 되지만 고1 때 뭔가 수능에 대한 어떤 기초를 쌓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제작하고자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에 전부 오픈이 되고요. 24년도 12월에 오픈이 되고 이 하나로 심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시면 25년도 3월 중에 선생님이 교재 판매와 강좌 오픈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신 대비에 활용하시면 되는 강좌예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도 물론 수능 대비도 되겠죠.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친구들이 들으면 되는 강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선생님이 교재, 아무래도 사회탐구 과목이잖아요. 개념 교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사상가, 윤리가 철학 과목이잖아.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책에 쓰신 내용,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이게 누가 썼다. 이게 누구의 말이다. 이런 게 안 나와. 그럼 이걸 딱 글을 보고 원문을 보고 아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글이야. 이거는 정약용 선생님의 글이야. 이거는 맹자 선생님의 글이야. 이런 거를 다 알고 각 사상가들의 특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나 시중 교재에는 이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게 이제 여러분 2단원에 나와요. 이제 통합사회 행복 단원인데 이 부분을 공부하면 살짝 이제 너무 어려워서 불행해질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철학의 내용, 윤리의 내용, 좀 생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좀 길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은 행복을 이렇게 주장해, 이 학파는 행복을 이렇게 주장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도 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시험에 그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사상가의 글인가. 이거는 이제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제 맞는 선지, 아리스토텔레스와 맞는 선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들도 선생님이 충분히 당연히 이렇게 수록을 해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또 정약용 선생님의 글인데 얘들아 보면 어때? 좀 어지럽잖아. 선생님이 이 글을 딱 키워드를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아 정약용 선생님은 행복을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네. 열복과 청복이라고 분류를 하시네. 열복은 마음이 화끈해지는 복, 청복은 청아한 복.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청복이라고 하시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주요한 특징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이 글을 봤을 때 이게 어려워 보이고 한자가 많아 보이지만 열복, 청복, 정약용 선생님이네. 정약용 선생님은 청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셨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긴 글의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리고 이런 뭐 무지의 베일 이런 개념들이 다 이제 철학 이제 사상과 관련된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개념들인데 이 롤스의 어떤 무지의 베일 원초적 입장. 여러분 듣기만 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것들 선생님이 좋은 예시들로 선생님이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개념들도 선생님이 빈틈없이 이거 사실 통합사회 교과서에 없는데 이제 시험에 되게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에 있어도 한두 줄로 나오는 건데 이게 실제 학교에서 이미 조금 어렵게 출제가 돼요. 선생님이 이 부분도 고2 고3 수준으로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 파트입니다. 우리가 질의 현상이 나타나는 과학적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질의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면서 암기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건조기후 한대기후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교과서에는 그렇게 다섯 개 기후만 나와있지만 사실 열대기후 세 개 여기 하나 더해서 이제 고3 기후라고 있는데 네 개. 온대기후도 네 개 그 다음에 냉대기후 두 개 건조기후 두 개 한대기후 두 개 이런 거 다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온대기후 네 개 중에서 이거 뭐게 약간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대기후 네 개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그 구분기준이 무엇인지 기초부터 어려운 그런 질의 개념들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높새바람은 중학교 때도 나오잖아. 이게 왜 나타나는지 이런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특히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태풍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대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과학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이 다 대비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도시의 어떤 생성과정 이렇게 도시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이미지로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도시가 확장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인문지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남부 아시아 문화권 인도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기후 종교 농업 산업 특징 국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삼는 게 아시아는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미를 주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이제 좀 기인하는 우리가 여름철 계절풍 그다음에 겨울철 계절풍 우리가 계절풍 때문에 아시아 지역은 쌀을 주식으로 삼는다고 이런 것들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법입니다. 일반 사회 파트는 법이랑 사회문화랑 좀 이제 경제랑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자유권, 평등권, 참전권 이런 것들 다 배웠죠. 근데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더 세부적인 우리가 정치 법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세부적인 설명들 다 볼 것이고 이거 시험에 나오고요. 그리고 관련된 헌법 조문들도 이렇게 다 실려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지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아 위험법률 심사 제청,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 여러분들이 원래는 탄핵소추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우리가 되게 대표적인 어떤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외에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의 종류 그리고 그러한 절차 이거 통합사회 교과서에 사실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 절차를 통해 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생각보다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 절차, 헌법소원의 절차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 절차까지도 선생님이 다 이렇게 커리큘럼에 담아놨고요. 그리고 사회계약설도 교과서에 딱 한 줄 나와요.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사회계약설이다. 사회계약설이다. 혹은 그나마 조금 자세하게 하는 데는 홉스, 로크, 루쏘를 조금 비교해 놓은 데가 있어. 근데 이것도 내는 학교들 되게 많고 선생님은 수능 때 사회계약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이해를 해야겠죠. 선생님이 그렇게 수천 개의 질문을 받으면서 단련되었던 이제 그런 경제 잘 준비해 줬던 자료를 작년부터 잘 개발을 해서 교재에 녹였고 올해는 조금 더 개발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면 아,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뭐고 무역 원리가 이래서 이렇고 기회비용이 어떠고 좋던고 따라만 오면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진짜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사회문화는 사실 법이나 경제보다는 쉬운데 이게 좀 말이 비슷해. 문화동화, 문화전파, 문화변동 이렇게 막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 Q&A에도 그런 거 올라와서 선생님 자극전파랑 문화융합이랑 이제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위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구조화를 시켜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사실 이게 시민혁명 관련 내용인데요. 우리가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았다. 의회의 권리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선생님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통합사회 예시 문항에서도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담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생님과 공부하면서는 통합사회 단원별로 관련된 역사적 배경까지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시민혁명들에 관해서도 역사적 과정, 역사적 과정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은 우리가 경제 단원인데 대공황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대두되었다. 뭐 그런 경향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대공황의 발생 원인, 이렇게 역사적인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 지식 같이 보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아시아 역사 갈등 부분인데 얘들아 이제 동아시아는 사이가 다 안 좋아요. 사실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다 북한과 우리나라 다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배우게 되는데 동북공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갈등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위안보 문제라던가 독도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전부 다 역사적인 배경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좀 권유드리고 싶은 어떤 1년간의 통합사회 공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1, 2월에는 통합사회를 반드시 전 범위를 미리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월 중순에 바로 중간고사 봐요. 중순부터 말이나 혹은 늦으면 5월 초에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시험 범위가 1, 2, 3단원 이렇게 나오면 사실 통합사회 1만 공부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들도 다 그렇고 뭐 1, 4, 7이 나온다. 2, 5, 8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된단 말이야. 물론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가 어떤지 모르고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통합사회 1, 2, 2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옐로우와 그 다음에 블루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더 할 필요 없이 옐로우와 블루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선생님 옐로우와 그 다음에 블루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은 사소한 건데 이제 블루가 문제풀이 교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블루 공부할 때 시험 기간에도 풀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겨울방학 때 풀 때는 문제집 괜히 두 건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노트 같은 데다가 좀 따로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새 문제집은 이제 학교 시험 대비 때 그때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 때 개념 완성 3개는 막 다 필기해두셔야죠. 다 필기해두시는데 문제풀이는 이왕이면 좀 노트에 풀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험 대비할 때 깨끗한 새 문제집에 풀면 문제집 두 번 안 사도 돼서 좋다.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되면 되게 들떠요. 이제 나 고등학생 나 이제 고딩 됐어. 되게 들뜨고 막 이제 뭐 반장선거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제 애들이 되게 들뜬단 말이야. 친구 사귀고. 근데 딱 3월 중순까지만 들떠야 되고 또 하나 교사 팁으로 드리면 여러분들 생기, 이제 수시로 대학 진학하는데 동아리의 중요성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진로와 맞는 동아리를 이때 들어가야 돼. 통사와 상관없지만 이건 진짜 꿀팁이에요. 동아리를 꼭 원하는 거를 들어가야 돼. 진로와 상관있는 걸로 반드시 여러분들 준비 철저히 하셔서 원하는 동아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대비 이때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뭐 말씀드렸던 옐로우, 블루로 기본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핑크, 그린, 레드 중에서 필요한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경제가 시험 범위면 골드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 학교 진짜 어려운 특목고 자사업보다 시험 어렵다. 그러면은 블랙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학교 환경에 맞춰서 이제 적재적소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말고사는 이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학기에 남은 범위를 좀 미리 공부를 해두시고 2학기 중간고사 대비, 기말 대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2월부터는 이제 26년도를 대비한 고의들을 위한 통합사회 수능 대비 이제 교재가 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사회 기초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전라도, 경상도를 몰라서 오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번에 또 오스트레일리아랑 뉴질랜드를 이렇게 좀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산 가능 곡선의 개념이라던가 윤리 개념 이런 것들 다 많이 잊어버리고 와요. 그런 것도 다 왜 그런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중학사회 기초 개념부터 수능 난이도 개념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고요. 일반 사회 지리, 윤리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지식까지 개념 이해를 정확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이해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년도죠. 이제 24년도 거의 끝났으니까. 25년도 통합사회 단원별 개념을 선생님과 같이 확고히 다지면 이게 내신 1등급도 가져다 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어차피 수능 때 보잖아요. 시험. 그래서 우리가 수능 기초도 잘 잡는 그런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될 문제 유형에 대비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이 수능 대비의 시기는 우리가 26년, 27년에 한번 같이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통합사회 이 하나로 내신 1등급부터 수능 1등급까지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멘트는요. 선생님이 통합사회 교과서들, 8종을 이렇게 다 보다가 어느 한 교과서에 이렇게 행복 단원에 실려있는 시였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면서 지쳐있던 마음이 뭔가 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학생들한테 나의 정말 최선의 것을 줘야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최선의 것을 투자를 해서 한번 공부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통합사회 커리큘럼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의 준비, 최상의 준비를 통합사회 공부를 하는데 드려보시면 여러분들이 통합사회에서 아마 최선의 결과, 최상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영상이었는데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통합사회 강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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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